너 괜찮은 거야? 어? 나도 왔어! 근데 조모래기를 달구어버렸네 죽어라! 우와, 엄청난데? 요원들, 지금은 탈출에 집중한다 자, 타라! 얘들아, 빨리 타! 빨리 여길 떠나야 돼 다행이야 나도 탔어 모두들 잘 탑승했어 전원 무사히 탑승 완료! 다들 수고했어 어? 뭐지? 비행선이 흔들리고 있어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밖에 타스맨이 보여 우리 무사히 잘 나온 것 같은데 흠, 그래도 임무를 끝내고 잘 탈출한 것 같군 역시 팝콘 먹으면서 우리 요원들 활약 보는 게 꿀잼이지 안 그래? 맞아, 최고야 예, 성공이다! 크림슨, 잘 된 거 맞죠? 뭐, 아직까지는 어? 이게 무슨 경고음이지? 크림슨, 보고해 모두 잘 된 거 아닌가? 아니, 폭발 중에 3개의 포드가 발사된 것을 감지했어 이 포드의 추정 크기는 우리 타이탄이랑 싸웠던 것과 같은 크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고 좋아 대포 발사 준비 완료 어디 보자 어디를 조준해볼까? 어? 저게 뭐지? 미화긴 물체가 날아오고 있어 계속 공격! 공격해! 공격! 열다 아아앜! 컨디션 어때? 최선이야 어?! 으아아앜!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 우리 요원들도 다 쓰러졌어 저건 우버, 드레드, 노트? 큰일이야! 저 녀석한테 우린 다 당하고 말 거야! 이 도시는 이제 끝났다!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으음! 우리가 그렇게 두지 않는다! 그럼 당연하지! 물러서지 말고 계속 공격해! 바보 같은 녀석! 왜 허접한 공격에 당하는 거야? 으음! 뭐야! 내 대포! 우리 보고 허접하다고 했지! 그럼 이건 어떠냐? 으아! 규지 폭탄! 안 돼! 역겨운 녀석들을 잘 대처하고 있군! 이렇게 위에서 도와주면 되겠어! 그치? 응! 근데 뒤에 스키비디가! 내가 상대하지! 미사일 받아라! 으아! 이런! 내 미사일을 다 파괴시켜버리다니! 스키비디의 힘을 보여주마! 뭐야 이 무모한 공격은! 잘 가라! 으음! 휴! 잘 처리했어! 이 정도쯤이야! 문제없다고! 어? 또 교전이 시작됐어! 조심해! 알았어! 으악! 스키비디 특수요원이야! 조심해! 이 정도쯤이야! 받아라! 으음! 좀 늦었네! 이번엔 라지 카메라맨 녀석들이러군! 빨리 처치해버리지 않고 뭐하고 있어! 뭘 꿈을 대! 으아악! 지들끼리 무슨 수다가 이리 많아?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지 그래! 나머지도 뭐! 금방 처리해주지! 으악! 이럴 수가! 으아악! 와우! 정말 대단해! 순식간에 말끔하게 처리했어! 저 녀석들! 뭔만 부릴지 알지! 별거 아니야! 가자고! 그래 가자! 익었어, 친구! 앞에 조심해! 뭐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얘네들 별거 아니라니까! 뭐야! 엄청난 폭발이 라지 카메라맨은 괜찮은 건가? 어떻게 됐지? 이럴 수가! 다 타버렸어! 나 이 녀석! 거기 숨어서 비겁하게 공격하다니! 미습 공격이란 것도 모르냐? 으악! 안 돼! 까불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 저 잔인한 녀석! 뭐야! 방패로 잘 썼군! 너도 끝이다! 으악! 이 녀석이! 내 팔을!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직접 상대해 주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어? 어? 뭐야? 으악! 너는! 으악! 잘 가라! 칼은 이렇게 다루는 거다! 너도 이 칼 맛 좀 보여줄까? 너! 이 나쁜 녀석! 야! 너도 저쪽을 좀 돌아보도록 해! 나는 이쪽을 정찰해볼게! 알았어! 난 운이 좋은 걸로 하자! 난 할 일이 있어서 이만! 야! 어딜 가냐 이 녀석아! 아, 한 발 늦었네! 라지 카메라맨! 괜찮아? 난 괜찮아! 이제 연합군 지원 병력이 왔으니 괜찮을 거야! 와우! 저 탱크 엄청 멋지다! 강해 보여! 새로 개발한 탱크인가? 맞아! 이번에 투입됐어! 어? 저건 갑자기 뭐야? 우버 드레드노트야! 카메라맨 비행선이 위험한데? 이런! 역시 손짓 하나로 끝냈어! 너무 강한 상대야! 어떡하지? 어? 이번엔 스피커가! 제발 음파 공격이 통하길! 너의 연합군은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이냐? 온통 한심한 조물에게 될 뿐이군! 그래... 이번엔 좀... 괜찮았다... 두 번은 안 받아준다! 받아라! 안돼! 우리 무기들이! 우리 요원들이! 아! 이럴 수가! 으! 안돼! 카메라 우먼! 저 녀석을 쓰러뜨리려면 더 강력한 게 필요하겠어! 다시 돌아와라! 이거 너무 시시하잖아! 어떤 녀석이냐! 어? 좋았어! 드론 로봇이야! 좋아! 마구 미사일을 날려버려라! 으아... 시도는 좋았다만... 나한텐 안되지! 으아... 저 녀석이... 내가 도와줄게! 저 녀석이 말로 만들던 오버 드레드 노트군! 응! 지금까지 상대의 본 녀석 중 가장 강해! 정신 차리자! 먼저 갔냐는! 그래... 이 신무기를 써볼 절호의 기회네! 가보자! 안돼! 이럴 수가! 드론 로봇들도 당하고 있어! 이런... 가요없어라!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지 그랬어! 그랬으면... 이렇게 박살나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안돼! 으아악! 으아악! 아하하하... 안 그래? 거기 작은 친구... 응? 너... 이 무자비한 녀석... 어? 으아악! 뭐야? 누가 날 들어올리는 거야? 이런... 니 우는... 여기서 다 한 것 같구나... 작은 친구... 뭐... 뭐... 뭐야... 누... 누구야... 안녕? 반갑구나... 우리 처음 보지? 흐... 내가... 가만히 당할 줄 알고... 어머... 그 귀여운 유지를 던지려고... 차라리 살려달라고 하지... 받아라! 너 따위 역겨운 스키비디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 하하... 꽤 귀여운데... 아깝게 됐고... 짧아... 친구... 안 돼! 으아악! 흐으... 이런 상황이군... 이건 불가능해... 그들은 우주에서 왔다... 이 적들은... 아마도... 그들 각각의 힘이 우리 타이탄들처럼 강할 거야... 망상은 이제 그만해라... 타이탄 트롬은 지금 어디에 있지? 니 말은 그러니까... 베이모스... 진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됐군... 그는... 언제 천장에 나갈 수 있을까?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베이모스가 가지 않으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은 모두 학살당하고 말 거야...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만들 해! 베이모스는 금방 출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최고 전력이 손상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아... 아카드야... 때마침 등장했네... 대신에... 신호를 찾았어... 우리 외부 시스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말이야... 내 생각엔... 이 무리떼들이 온 곳인 것 같은데... 이번 오주 탐험의 선두는 내가 맡겠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으니까 말이야... 진행 상황이 이래... 그래... 우리도 나서야 할 것 같네... 그럼 우리도 저 뒤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볼까? 그래, 좋아... 준비는 끝났어... 가보자... 하... 이 로켓 설계도는 아직 허가받지 못한 거잖아? 필요 없어... 야, 너희들 정신 차려... 깜짝이야... 잠깐 졸았어...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소식 있었어? 아니, 아직 없어... 우리 한참 기다렸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어? 저기 네 뒤에... 너가 찾는 그 드롯맨 아냐? 응답하라... 여기는 드롯맨... 들리는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드롯맨이... 저기... 저 드롯맨도 아니고... 오! 드디어... 기다리던 드롯맨 연구원이 왔어... 좀 늦었네... 여기... 드디어 승인이 떨어졌어... 받아... 와우! 좋아... 드디어 타스맨이 저 로켓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 타스맨 많이 기다렸지? 이제 드디어 합체할 수 있게 됐어... 가봐... 오우... 조미 쑤셔서 죽을 뻔했어... 이거 맞지? 오케이... 준비 됐어... 근데...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어... 빨리 지워나가야 할 것 같아...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빨리 가서 전투를 준비하게... 바로 발사할까요? 그래... 더 늦기 전에 바로 시작하자고... 로켓 발사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타스맨도 발사할 준비를 시작했어... 오... 이렇게 작용하는 거로군... 와우... 멋진데? 좋다... 바로 출발한다... 와우... 대박... 이제 저런 무기들이 사용되는구나... 업그레이드된 로켓 무기로 다 부셔버려주겠어... 그래... 나머쩌 간다... 우주에서 보자고... 터스맨이 나가신다... 이야... 다행히... 모두 발사에 성공했군...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역시 드롬맨 기술력은 최고예요... 자, 나도 비행선을 타고 가볼까? 스피커 어머니야... 내 마음 받으렴... 어, 그래... 고마워... 안녕, 카메라맨... 응, 그래... 스피커맨도 반가... 어... 어... 무슨 일이지? 공격을 받은 건가? 밖의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 밖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어... 스피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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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우주에 도착했어... 저게 아스트로의 본부인가봐... 아주 살벌하네... 경계가 삼엄해... 이런... 우리 로켓을 격추시켰어... 너무 늦게 도착한 거 아니야? 어서 경납구로 들어가... 이 로봇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아스트로... 너희들은 모두 끝이다... 받아라... 역시 불워크 드롬맨의 공격력은 엄청나군... 어? 반격해 오려나봐...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 모두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저걸 다 쏘게 되면... 우리 비행선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거야... 어? 이 소리는... 어... 반가운 소리군... 아스트로 이 녀석들... 내가 왔다... 그래... 더 나에게로 쏴라... 후아... 이제 드디어 내 업그레드 로켓 무기를 선보일 시간이 됐군... 가라... 가서 다 파괴시켜버려... 와우... 저번에 그 무기 테스트하던 로켓이구나... 대단한데... 이제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후아... 이 연합군 녀석들... 우리 우주본부까지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모두 없애주마... 없어져야 하는 건 니들인 것 같은데... 후아... 무엇보다 녀석인데... 제법이구나... 누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거야... 조용히 하게 해주지... 후아... 후아... 그건 내가 할 소리다... 까부지 좀 말라고... 까부는 건 너지... 내 공격 받아라... 친구... 내가 도와줄게... 받아라... 아우... 이런... 둘이 진사하게 합동 공격하다니... 뭐야... 도망간 건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니들만 둘이 아니다... 우리도 합동 공격이다... 으아... 하하하... 내가 상대하겠다... 이런 나약한 녀석들은 쓸모가 없어... 없어도 그만이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녀석들... 저 녀석... 아주 못된 녀석이네... 니가 공격이라고 하는 거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타이탄도 나한테는 안 된다... 어? 이건 또 뭐야... 이 배신자 녀석들... 감히 나를... 네가 우리 동료들을 무참히 죽였잖아... 너도 당해봐라... 만약의 결과는... 죽음뿐이다... 후회하게 해 줘마... 지금 당장... 안으로 들어가라... 으아악... 비행선이 기지 안에 도착했어...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제... 나가봐야겠지?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 할 거야... 자... 가자... 걱정하지 마... 나는 이 날만을 위해 업그레이드하고 기다렸으니까... 이쪽으로... 그래... 어디 해보자고... 아... 나아... 너무 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